웬너놈이냐. 내 용건이 좀 있어서. 저 아내 여인에게. 얼굴을 보여주시오. 감히 누구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냐. 못들어 하는 거냐. 예. 멈춰라. 황주자가. 내 얼굴을 본다면. 그대는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없어. 그래도. 보겠소. 안됩니다. 웅주자가. 비켜라. 웅주자가. 아. 아멘 그 애는 내가 찾던 여인이 맞서 나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어 이제는 절대 그대를 놓치지도 와주지도 않을 거야 동련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대답할 수 없어 놔주거라 미연아 암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예전이라니 날 아시오 아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게 그대를 되찾기에 버린 수고들이었지 그대는 나의 정인이여 정인 정인 고통도 그렇고 해독해야 돼 안 그러면 점차 눈이 멀게 될 거야 그대가 미운산을 해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날 중독시키려는 것인지 내가 어찌 알겠소 3일 내게 3일만 주시오 그대가 날 기억해내게 만들테니 그대 기억해내지 못하면 보내주겠소 그대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 그대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겠소 그대가 아마도 그대가 아마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